오늘 아침은 계란과 토마토와 사과 그리고 밥고물입니다. 먹어볼게요. 걷기 하시는 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태파랑길 걷기 하시나구요. 오늘은 강릉에서 속초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트메달에 도착했습니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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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아 워싱턴이 안 가득히는 물건이 많아 워싱턴이 안 가득히는 물건이 많아 엄청난 물건이 많아 가슴이 많아서 워싱턴이 많아서 아플래치 치즈 다운 포장 여기가 어디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설악산 설악산 오늘 설악산에서 숙소입니다 여기로 잡은 이유는 가까운 곳에서 나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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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방입니다 아주 소박한 방인데 조금 비싸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